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제 고대 정치사 들어와서 오늘 고구려 공부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고구려는 4세기 미천왕 낙랑 복석합니다. 물론 서한평도 공교하고 고국원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연의 침략 그리고 근처고왕의 침략으로 고국원왕 사유가 죽습니다. 소수리망이 나라를 재정비하죠.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약을 설립합니다. 4에서 5세기 넘어갈 때 광개토대왕이 있었고 5세기 넘어가서 장수왕이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이게 4세기 고구려왕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5세기 장수왕 이쪽이 가장 힘들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기자루도 길고 이거 생각보다 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일단 가나 사이의 시기 일단 영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건 광개토대왕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영락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백제왕이 고구려왕에게 노객이 되겠다고 항복을 합니다. 광개토대왕에게. 이거는 광개토대왕이 백제 아신왕을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장악했던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하는 5세기의 광개토대왕. 4에서 5세기죠. 말 잘못할 뻔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니까 개로왕 이야기가 나와. 개로왕은 고구려왕이 아니라 백제왕이죠. 개로왕을 잡아 죽인 건 장수왕이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남하정책을 전개해서 개로왕을 잡아 죽이는 나는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5세기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 골라라. 좋은 문제예요. 의자왕이 대하성을 함락했다. 일단 한능검에서는 의자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백제가 660년에 멸망합니다. 그 연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제가 멸망했을 때가 7세기니까 의자왕은 7세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광개토대왕은 4에서 5세기. 그런데 정확하게 이건 4세기 후반 이야기입니다. 이때 왕이고 장수왕은 5세기 왕인데 어떻게 7세기가 사이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미천왕이 서한평을 점령했다. 여러분 미천왕은 광개토대왕 이전이잖아. 정답이기가 어렵죠. 대조, 미천왕, 고원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동성왕. 갑자기 백제가 나와버리네. 그렇다고 동성왕 라지 동맹 막 강화? 여러분 백제왕을 보시면 이 장수, 여기 보세요. 개로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문주왕이 백제로 공주로 천도를 하죠. 백제로 가려고 공주로. 문주왕 다음에가 동성왕인데 이 동성왕의 국력을 해보갑니다. 그리고 신라와 나제동맹 강화. 다른 말로 결혼동맹이라고 하죠. 다시. 그럼 여러분 문주왕 앞에 개로왕이 있었어. 개로왕 여기 써줄게요. 개로왕 앞에 누가 있습니까? 비유왕이 있어요. 이 비유왕이 신라 눌지마리권과 나제동맹. 동성왕은 신라 소지마리권과 나제동맹 강화. 다른 말로 결혼동맹. 그리고 육세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무령왕이 나오고 성왕이 나오는데 최소한 백제 두 번째 수도가 웅진이죠. 웅진 시대의 왕이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동성왕이 나제동맹을 강화했다. 여러분 장수왕이 개로왕을 죽였고 그래서 문주왕이 웅진로 천도했고 그리고 동성왕이 나제동맹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왕까지 줬잖아. 이거는 지금 나 장수왕의 개로왕을 죽인 이유 사건이죠. 정답이 되게 어렵죠. 성왕이 여러분 성왕은 듣자마자 그냥 육세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답은 무조건 5번이네. 나머지가 정답이 아니야.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전개. 여러분 그렇다고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했고 475년에 개로왕을 죽였고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건 준비하면서. 정답.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하정책 전개에서 개로왕을 잡아 죽이죠. 개로왕이 북위 황제에게 국서를 보내니까 그 북위 황제가 국서를 장수왕에게 바쳤고 장수왕이 그걸 받아들고 백제 공격해서 개로왕을 아차산에서 잡고 허리를 두둥강 내가지고 시신 던져버린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요. 다음 문제. 가나 사이에 시계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가.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누이고 평양성을 공격해왔어. 으아 죽었어 고구려왕이. 이거 어느 왕이에요? 가는 고국원왕.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왕이에요. 고국에서 원통하게 죽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나를 보면 이 고구려왕 거련이 여러분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건 바로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개로왕을 죽였고 그 개로왕 경이 아들 문주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백제가 이미 함락되었고 경 개로왕 역시 피살당했다. 그럼 나는 장수왕이에요. 암문제 1번 문제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인데 이제는 고국원왕은 4세기 왕이고 장수왕은 5세기 왕이에요. 가나사의 시기 미천왕. 여러분 그러니까 4세기 고구려왕 선호왕에게 모르면 큰일 납니다. 미천왕 다음에 고국원왕이니까 미천왕 정답이 될 수 없고 당이 평양에 안동 도우부를 세운 건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고 고구려 지역까지 장악하려고 안동 도우부를 세웠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와 3번 문제 쉽지 않다. 이 문제의 신집은 6이 100권을 5걸로 간추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왕때냐면 영양왕때에요. 그럼 여러분 영양왕은 고구려는 5세기까지만 알면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6세기는 진짜 시험에 잘 안나옵니다. 근데 6세기 말에 영양왕이 왕이 됐고 7세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는 영양왕이 있었고 영류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장왕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렇게 6에서 7로 넘어간다고 7세기죠. 6세기 후반에 영양왕이 신라 공격하는 거 그거 온다리 공격했을 때가 영양왕입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했을 때 역시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왕이면 6에서 7세기 왕이야. 나 이유잖아 사이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지금 봐봐. 4번 보세요.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해서 어느 왕 업적입니까?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하고 여동을 차지한 건 광개토대왕때 이야기 아니냐? 사이에 딱 광개토대왕 업적 들어가잖아요. 정답 4번 가야죠. 됩니까? 광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게 3세기 동천왕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4세기부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 고구려 1, 2세기 태조왕과 2세기 말에 고국천왕 그리고 3세기 동천왕 위나장수 광구검의 침략으로 동천왕때 국내성하고 환도산성이 점령당하고 동천왕이 동해안까지 피랑갔다. 동해안 천도 있다. 동천왕 이거 3세기 상황이니까 가 이전이죠. 우와 이 정도 문제면 거의 수험 한국사 공무원 시험에 나와도 아주 쉽다. 공무원 수험생들과 충분히 맞죠. 목숨 걸고 한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 한눈검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 푸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문제.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야. 저라고 뭐 문제가 이러면 짜증나지. 왕의 태자왕께 정의군 산만을 거누이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 공개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한은 또 누구야? 고구려로 치면 고국원왕 때야. 근초고왕이 근구스테자왕께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 사유를 죽였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보면 또 장수왕이 병사 산만을 거누이고 한성을 포위했고 그래서 왕을 살해했어. 백제왕 계로왕을요. 만약에 백제로 공부하면 이건 근초고왕과 계로왕이고 고구려로 공부하면 고국원왕과 지금 장수왕인데 또 가나 사이에 들어갈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지 고국원왕은 4세기고 장수왕은 5세기고 아마 고국원왕 다음에 소수림왕 있죠? 광개토대왕 있죠? 아마 이게 정답으로 떨어지면 좋겠네. 정답이 먼저 있나? 고구려와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개했다. 정답 4벌이 일단 이렇게 떨어지죠. 나머지 법흥왕은 여러분 6세기왕인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나의 이유예요. 백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이 사건 직후죠. 여기 계로왕이 죽고 그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했다. 나 사건 직후라고 같은 5세기지만 그 다음 고구려의 태조왕은 태조왕은 1세기에서 2세기왕으로 봅니다. 옥제나 동해를 복속했죠.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한 건 5세기. 장수왕은 누굴 죽였습니까? 계로왕을 죽였죠. 계로왕 앞에 비우왕이 신라, 눌지왕과 나제동맹을 체결하니까 이거는 잠깐만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인데 아 잘 봐야 돼요. 백제와 신라가 아니네.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네. 그리고 신라에 대응했네. 제가 문제를 지금 대충 보고 풀려고 했습니다. 신라 진우왕이 한강유역까지 차지하고 전성기를 구가하니 그 신라 진우왕 때 6세기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려제동맹을 좀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됐나요? 다음 문제. 다음 사시에 있었던 시기를 연폐에서 골라라.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서 전진의 순도가 불교를 전파했었던 그 당시 왕은 소수림왕. 그리고 소수림인 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태아까지 설립이 돼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사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미천왕이 있었고 고구원왕 전사했고 소수림왕이 있었고 광개토대왕이 있었고 장수왕이 이렇게 평양천도를 하네요. 낭낭축출까지 미천왕까지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는 동천왕이었죠. 3세기에. 그럼 문제는 충분히 쉽게 풀어집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갈게요. 왜? 아 이쪽으로 와야지. 자, 보겠습니다. 가다를 순서대로 비우왕과 눌지왕이 동맹을 체결했다. 벌써 지금 여러 번 반복되죠. 5세기죠. 근처고왕이 평양성을 공개해서 고구원왕을 전사시켰다. 4세기죠.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대를 본래 신라를 지원하게 하였다.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4에서 5세기인데 아니, 순서대로 가면 나, 가, 다 이렇게 가도 정답이 딱 떠지지 않겠습니까? 나, 다, 가. 됐죠?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했던 게 399년이고 광개토대왕이 5만 기병인 신라를 공격하면서 낙동강유역까지 함께 진출하죠. 낙동강유역 진출했던 게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광개토대왕이 4에서 5세기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됐나?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백제 공부하면 또 근초고왕 업적이 많이 나오겠죠. 고구려 5문제 이렇게 풀겠습니다. 여기서 고구려가 끝나지 않아요. 백제하고 신라 공부하는 과정에 고구려 선지가 또 계속 들어갈 겁니다. 백제에서 또 뜨겁게 만나겠습니다.